사회자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보천교 본부가 있었던 지금도 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정읍과 20대부터는 고창까지 지역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제 지역구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보천교를 주제로 해서 학술대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 우리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정읍을 몇 차례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정읍에 신세진 것이 많다 많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김구 선생이 정읍에 오시면 주무시고 갔다라는 집들이 무슨 면에 어디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정읍에서 누가 우리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보천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으면서 알면서 보천교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준 이런 부분까지를 아마 포함해서 김구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종환 현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보천교가 했던 독립운동으로서의 역할 또 민족운동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를 새로 조명해서 복원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보천교 복원 문제에 대해서 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상생문화연구소 주체로 보천교 역사문화유산의 재조명 이런 토론회 이렇게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보천교 문제를 재정립하는 과정 재정립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계기를 아마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운영하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상생문화연구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우리 특히 인하대학교 남창희 교수님은 지난번에 인하대학교에서 토론회 학술 대회를 할 때도 또 보천교 문제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창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토론자분들이 발제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